전북 진안고원 완숙토마토 7월 할인 판매 5kg 22,900원 무료배송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전북 진안고원 완숙토마토 5kg 한 박스 판매합니다. 과즙도 많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진안고원 완숙토마토 5kg입니다. 판매가격 25,000원 무료배송 22,900원으로 할인 판매 진행중 전북 진안고원 완숙토마토 5kg 한 박스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://계약재배.com 신바람TV